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깨 스트레칭과 복근 운동을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는 행잉 레그레이지를 알려드릴게요. 잡아요. 잡아서 다리를 반동없이 천천히 끌어올릴 수 있으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세요. 다리를 다 올려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안되면 이렇게 그래서 반동 없이 해야 돼요. 반동 많이 하면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갈 수 있고 그래서 스트레칭을 어깨에도 좋고 그 다음에 복근도 달려들 수 있고 팔 근육도 세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유용한 복근 운동이 됩니다.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턱걸이를 20세트 이하로 할 거라면 복근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턱걸이 하세요. 턱걸이도 복근 운동 충분히 됩니다.